맥주 공연 얘들아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화기 모였어 전학생! 너 소개해줘 아 예쁘다 박수! 전학생은 정국이 뒤에 앉아서 수업하면 돼 아 예쁘다 얘들아 잘 챙겨줘 아 다시 공부해야겠다 어 어 어 어 1. 형의 공사, 사람, 자국의 경질이나 사퇴을 하자 3. 공장 주체의 공직이나 과정을 하자 좋아, 하다? 야, 김남준 너 뒤저리로 안가? 좋아, 그냥 뵈야 돼 야, 너 내일모레 시험 시험이 말고 있어? 내일모레 시험이야? 내가 이거 영어 잘해, 영어 잘해 내가 좀 하거든 어떻게 해? 클래스피케이션, 유학이라는 뜻이야 유학? 어때, 이런 사람? 이거, 내가 이거 이거 내가 19년동안 내가 썼던 것 같은데 이게, 이게 나사일 내가 9살이야 이게, 끼면 엄청 집중이 잘 되거든 이걸, 고마워 근데 내가, 들어가고 싶은 순간 내가 이걸 이겨도 내가 집중이 잘 안되기 싫어 아아아 기적도 많아, 기적도 많아 기적도 많아 기적도 많아 내가 집중이 하나잖아 아아 이거, 들어가 들어가라 춥다 춥다 주워라 난 추운거 같으면 나는 시간이 좋은거야 추운거 같으면 아아 휴치 휴치 해석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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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수, 나랑 같이 그래, 바앉아 봐 나 진짜 시 좋아하는데 널 위해 읽어주고 싶은 시야 어떠신대? 너랑 꼭 형태로 타러줬으면 좋겠어 틀어주면 되겠다 자 너에게 어울리는 시 제목을 듣게 해줄게 껍데기인가? 씹어볼까? 자, 우리 다시 읽어볼게 오출기한 서신 나는 씨방 비염한 짐승이다 아, 짐승이에요? 짐승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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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쇄 그때리는 가지끝에 넌 이불없이 피었다 치는다 나는 한방분에 내일 다리 아 네 아 아 오 오 오 아 아 아 우리 머리까지 다스리네요 이거 할 것이다 뭐야? 잘 나가 진짜 다음번에 으아아아악 언니 니가 너무 청렀잖아 니가 전학생 지겨워, 지겨워, 아주 정상인 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지겨워, 지겨워 지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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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 옆으로 가도 될까? 잠깐만 부자쭈카, 부자쭈카 부자쭈카, 부자쭈카 부자쭈카, 부자쭈카 부자쭈카, 부자쭈카 내 차례인가? 잠시만! 나 한마디만 하자 괜찮아 계속해 나 계속해 너 너 내가 진짜 알아 어 딸깍박이 날씨 뛰었어 딸깍박이? 응 응 그렇게 안 진 최고야 진이라 너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니? 너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니? 절도 제이하이? 어 공사하자 블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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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아니 저는 아 진아 오 500만 600만 600만 300만 50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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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0만 300만 200만 이건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상하게 굉장히 호감으로 보이는 그런 기가 막힌 발성법을 보여준다. 처음 봐, 이거는. 다시 올라가면, 이게 바로 그의 정신이야. 이런 밥이라는 음식이에요. 한 달, 한 달, 한 달. 유지야. 왜 이걸 어떻게 유지야? 유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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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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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자! 남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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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태!